여기 오미자 터널 주차장입니다. 진남 유원지에 오시면 그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오미자 터널 주차장 여기에 문경 오미자 터널 보이죠 진남 문경 오미자 터널 고모산성 문경토끼비리 석기비리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오성산 오성산 아니고 오장산 오장산으로 이렇게 등산로도 있습니다 오장산 저기 있네요 오장산 804미터 터뜨비리 오정산 굉장히 멀어요 여기 오정산 터뜨비리 고모산성 삼태극전명대 아까 제가 갔던데가 여기 보구나 삼태극전명대 서쪽 오정산 고모산성 오정산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기서 물 받으면 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기 여기 화장실